어린이 부끄러워 수심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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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아 다리가 너무 따가워 흐흫 흐흐 흐흫 흐흐 꼬리타 아무도 없다 전세 냅다 덕순아 그러고 있지마 무서워 진짜 혼자 나오니까 무섭다 새벽에 야 너 계속 에이커 취하지마 무서워 니가 그러면 엄마 그 리액션 안녕 으 으 으 으 에이 아 으 추동 안하십니까? 수심도 무서워? 던지라고? 던질까? 던질까? 수심언니는 옷 다 벗었어요 덥다 그래서 수심은.. 발도 완전 시크해졌어 너 좀 좋아? 뭐가 무섭지? 집에 갈까? 아빠한테 갈까? 가자 그러면 집에 가자 귀여워 귀여워 덕성 꿀꿀이 바꾸엉 오늘의 산책 즐거우셨나요? 수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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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대가 제일 예쁩니다 발이 예술이에요 빨리 씻고 싶어서 빨리 씻고 싶어서 1등으로 씻겨줄게 오늘은 진짜 네가 1등이야 수심이가 1등으로 씻을게 왜냐면 네가 제일 더러워 1등으로 씻겠다는 의지 1등으로 씻겠다는 의지 아이 예뻐라 아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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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 저 귀여운 언니를 어쩌면 좋아? 이 언니는 올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예쁜데? 또 이쁘다 그러면 꼭 가더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집을 공부하고 씻자 공부하고 씻자 엎드려 자, 또 한 번 더 해요. 가만히 꺼. 카레 앉아. 기다려. 손심아. 카레가 묵었다고. 어디 갔어? 손심 냠냠냠 어디 갔지? 손심 못 먹었으니까. 아, 진짜 씻어야 하는데. 아, 손심 빨리 씻고 싶구나. 아빠 오면 씻고 싶은데. 언제 온대, 아버지는? 씻으실 겁니까? 캄씨 잘하는 거야? 삼수 잔창하는 거야? 한 번 더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